이렇게 삼성그룹이 4개의 계열사를 한화에 매각한 것은 주력 사업 위주의 사업 구조 개편을 위한 차원입니다. 다음 주 초엔 사장단과 임원 인사를 대폭적으로 단행할 예정인데 또 다른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명호 기자입니다. 이번 빅들은 한화 측이 연초에 먼저 제안하고 삼성이 1년여간 검토 끝에 결론을 내리면서 전격적으로 성사됐습니다. 이건희 회장에게도 연초 보고가 됐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이재용 부회장이 내린 셈입니다. 삼성그룹이 생긴 이래 이처럼 한꺼번에 대규모로 계열사를 매각한 것은 처음 있는 큰 결정입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이 없는 비주력 계열사들을 정리하고 전자와 금융 건설 등 주력 사업에 그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매각은 삼성의 후계 구도가 계열 분리가 아닌 이재용 부회장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당초 일각에선 경영 승계 시 이재용 부회장이 전자와 금융, 이부진 사장이 호텔과 건설, 중화학을, 이서연 사장이 패션과 광고 계열사를 맡을 것이란 시나리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화학 계열 전부를 매각했고 이 부회장이 이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이런 추측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삼성은 다음 주 사장단과 임원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데 이를 앞두고 매각 발표를 한 시점도 주목됩니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살벌하고 대대적인 인사가 될 것이라며 이번 인사의 폭이 상당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인사 결과는 곧바로 사업 구조 개편으로 이어질 텐데 계열사를 매각할 정도의 큰 그림을 그린 만큼 실적이 저조한 계열사의 구조 조정의 폭은 상당히 클 전망입니다. 실제 영업이익이 올해 크게 줄어든 삼성전자는 일부 사장의 교체, 임원들의 대거 축소와 더불어 사업부의 개편도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의중이 반영돼 이번 계열사 매각과 연말 인사를 통해 이 부회장이 그리는 그룹 새판짝의 밑그림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명호입니다.